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9 페이지부터 21 페이지 요 아래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픽스,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스루라고 하죠. 지오펜싱, 광홍, 특별인추권, SDR이라고 합니다. 교환성통화, 토빈세, 버핏세, 교환사체, 심주인수권부사체, 전환사체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요. 이게 코픽스거든요. 코픽스 이전엔 CD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예금전서 CD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 역할을 했는데 이 CD 금리가 시중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생겨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픽스가 CD 금리를 대체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데 아직도 CD 금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픽스.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는 CD 금리를 대신할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코픽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미 국가가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95년 창설된 4개국 경제공동체이고요.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가이, 파라가이이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가입했는데 국내 혼란으로 인해 2016년에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이게 아까 나왔었죠? 남미 공동시장 베르코스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리적 지오그래픽과 울타리 펜싱의 합성으로서 위치정보 솔루션의 바탕을 두고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인데 GPS는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오그래픽의 지오하고 펜싱을 합쳐가지고 지오펜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오펜싱은 사용자의 이동 범위를 나타내서 고객들의 이동 반경이나 잔여 보호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얘기해요. 지오펜싱. GPS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건 점의 개념인데 이건 어떤 영역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인터넷을 뜻하는 왕과 유명하다는 홍. 그러니까 왕홍이겠죠. 왕홍. 합쳐진 단어로 온라인생의 유명인사, 인플루언서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인싸 뭐 그죠? 뜻하며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막강한 영역에 있는 유명인사를 가리키는 걸 우리가 중국에서는 왕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기시고 20페이지. 자, 국제통화기금에서 발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달러, 유로, 파운드 앤, 위안화 등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를 특별이출권, 여기 답이 나왔네요. 특별이출권을 SDR이라고 합니다. 특별이출권의 가치는 IMF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바스켓은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N, 일본의 N, 중국, 위안화 5개의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정도는.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의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 아까 위에서 봤던 특별이출권인 SDR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을 자유 사용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아까 요 5개 있었죠. 미, 달러, 유로와, 파운드, N화, 위, N화. 그래서 답이 뭐냐면 교환성 통화예요. 교환성 통화. 교환성 통화라는 것은 세계 어디서든지 화폐가 안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 물건을 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성 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 국가의 통화라고 요게 정의가 나와있네요. 좁은 의미에서는 아까 SDR을 포함한 바스켓에 있는 5개를 의미하기도 하더라.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 투기 자본의 한 머니를 한 머니에 부과하는 세금 밑줄. 요기 포인트가 나왔네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기 답이 나왔는데 토빈세라고 합니다. 토빈세. 토빈이 주장했죠.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세금으로서 국제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도 한다. 단기적 국제 투기 자본의 세금을 부과해서 환율의 급등락과 국제 투기 자본으로부터의 부작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우리가 토빈세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이 워렌 버핏이죠. 이름을 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세겠네. 그죠? 그래서 버핏세는 뭐냐면 부유층들한테 증세에서 부유층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주장하는 요게 바로 버핏세입니다. 버핏세. 자, 다음 이것이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요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교환사채거든요. 교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이나 자사주식 등 여타의 육아증권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우리가 교환사채 2B라고 해요. 근데 요거랑 약간 비슷한 신주인수권문사채하고 전환사채가 있는데 교환사채건 신주인수권문사채건 전환사채건 얘네들은 일반 채권 중에 일종인데 채권의 일종인데 어떤 요런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채보다 수익률은 더 낮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특이한 옵션,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가 결합된 회사채를 얘기하는데 요게 신주인수권문사채. BW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일정한 수량의 신주, 신주비추. 이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신주인수권문사채를 처음 살 때 그러니까 BW라고 그럴게요. BW를 살 때 가령 2020년에 20년 1월에 요거를 사면서 다음에 니네 회사가 너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신주를 2021년에 혹시 발행을 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나는 무조건 주당 천원에 살 거야. 요렇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신주인수권문사채인데 가령 보세요. 주식이 이때는 천원이었단 말이에요. 천원. 그래가지고 천원에 살 수 있다고 약정을 했는데 2021년에 이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러면 2만원짜리 주식을 얘는 얼마에 사기로 약속한 거예요? 천원 주고 사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그냥 이거를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오를 경우에 요렇게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요거가지고 말... 아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뭐뭐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주식으로... 원래 채권이었는데 주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요거를 전환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타사의 주식이나 자기주식 그런 걸로 바꾼도 요거 보통 주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리스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요거...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